안녕하세요. 케이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게 일단 3주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작에 대한 부분이에요. 영작을 빠르게 해내는 건 좋은데 영작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국어로 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영어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. 맞아요. 일본어가 아무리 한국어 유사하다고 해도 그것 또한 안 되는 거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문화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첫 번째로는 구조가 필요하고 영어는 특히나 그렇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논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말에서 맞는 논리가 해외에선 안 통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깨달음이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난 후부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후부터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. 아이에게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해볼 건 뭐냐면 일단 영작이에요. 영작인데 아이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문장과 다른 문장들 내지는 지난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점 최근에 만든 문장들부터 따라 잡아가면서 이게 왜 안 되고 나라면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검증을 할 것인지 하는 그 과정을 다 함께 겪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그거밖에는 없어요.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 부분이 지금 한국어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여요.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주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해결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의 비율이 작아지는 거잖아요. 이거 해결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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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